그럼 유정이 형이 멘트를 끌어주세요 MC 유정 여러분 오늘 밥은 먹었어요? 거짓말 먹었지? 안 먹었지? 우리가 한동안 맨날 밥 먹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? 오늘 이렇게 3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맞다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해봐 해봐 쉿 쉿 한번만 협조해주세요 1층 소리띨라 자신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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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띨라 소리띨라 자신 3층 소리띨라 유정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울투 저울투 지금 저울투 지금 저울투 지금 저울투 지금 저울투 지금 신고파주세요 얘들아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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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실에서 들고 날 떴어요 진짜 우리 다음곡 다음곡이 진짜 유리 첫번째인거 아니야? 첫번째인거 아니야? 첫번째인거 다음곡이야 다음곡이야 아니 저희 새로나오는거 말고 멍에요 멍에요 옛날에 보여드렸던거 오 아시네요 우리 여러분의 이것이에요 미안해 저희 다음곡은 크로스에요 여러분 네 저희 마지막 무대에서 보여드렸던 크로스인데 저희가 7명 버전으로 다시 연습을 해봤어요 네 지방팀 봐주세요 네 네 한팀 눈뜨리지 말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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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